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의 형평성 문제, 지금 일종의 또 남성, 여성 간의 대립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집회가 지난 주말 동시에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먼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뭐예요? 네, 이게 2017년 11월에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피의자로 지목된 A 씨가 회식을 하다가 일행이 아닌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지난달 초에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의자 A 씨는 그때 회식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회식자리에서 다른 일행을 보내주다가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아무튼 유죄, 지금 2심 이제 진행 중인 상태고 그런데 이 남성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부터 사실은 논란이 커진 거죠? 네, 이 부인이 이제 억울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단기간에 청원자 수가 33만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CCTV에서 명확하게 이 피의자, 남편이 손으로 피해 여성의 어떤 신체 부위를 잡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황상으로 봤을 때 뭔가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 피해 여성이 놀라는 장면 정도만 나와요. 확실한 증거 장면 없이 더군다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아니고 징역 6개월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거든요. 사실은 성추행 초범일 경우에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하냐. 증거도 없이 이렇게 진술만으로도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 참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최근에 아무래도 남녀 사이의 어떤 갈등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작동해서 빨리 이 청원을 돌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투가 아닌 힘투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고 지난 주말에 바로 이 판결 항의하는 그런 시위가 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갔다 왔었는데요.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에 맞불 집회의 현장에 계셨죠? 네. 두 현장 다 방문했었고요. 같은 자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원래 열리려고 했었던 열릴 집회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라는 단체에서 곰탕직 성추행 사건이 헌법을 수화하지 못했고 피의자를 유죄 추정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열린 반대 집회였는데요. 그때 참석 인원이 1만 5천 명이라고 신고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한 40여 명 정도 와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극소수가 보였군요. 네.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집회가 열렸었는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체였어요. 이 단체에서는 오랜만에 재판부가 좋은 판결을 진전한 판결을 내렸는데 왜 피해자를 꽃뱀 추정하냐. 2차 가해하지 말라라는 구호를 내거시면서 집회를 진행했고요. 여기서도 한 30분 정도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의 부인의 주장 또 피의자의 주장은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또 피해를 당한 분도 직접 인터뷰에 나서가지고 아니 내가 피해도 안 당했다면 전혀 이유관계도 없이 처음 본 남자를 내가 자비까지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서 1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겠느냐. 또 이런 하소연이고 진실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 이게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누가 잘못했다 안 했을 거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피의자인 남성 같은 경우도 그 모임 자리가 사회관계를 맺는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 CCTV에서 장면은 안 나왔지만 어떤 밀폐된 공간이나 시야가 차단된 공간이 아니라 신발장 앞부분 굉장히 열린 공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범죄나 성추행을 하기에 잘 일어나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왜 내가 재판을 하느냐는 여성의 주장은 말 그대로 남성도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회관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 성추행을 하겠느냐라고 똑같이 항변할 수 있는 거고요. 우선 1심에서 이 징역이 나온 게 저는 좀 이례적인데 검찰에서 300만 원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보다 훨씬 더 선고가 높아진 거예요. 이 자체도 찾아보기 힘들고 어떤 전과가 없는 초봄에게 이례적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집행유예도 아니라 실형을 6개월이나 선고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문데 어떤 확실한 결정적인 장면, 그 성추행을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황과 여성의 진술만으로 이렇게 실형을 살게 되면 이것이 무죄 추정의 원리를 어기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법체계가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무고한 사람을 잡아두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까지 민주적 사법체계가 발생해 왔는데 왜 이 성범죄에서는 그런 부분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남성들이 좀 항의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좀 사실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 매개체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홍대 몰칸, 누드 처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불러서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혜승 디지털 소토센터장 딱 나와서 3권 분립이니까 뭐라 말하기 어렵던 3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33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마저도 여성 관련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페미니즘 쪽으로 경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 이 부분이 오히려 논란을 더 심화시켰다고 봐야겠죠. 결국은 이 사건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거는 진실은 지금 여기서 논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어쨌든 방금 장해찬 씨가 쭉 소개해 준 그런 논리적 배경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최근에 미투, 페미니즘 이런 운동의 분위기 탓에 반대로 남성한테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신지혜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아까 장해찬께서 말씀하셨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추행죄로 양형하는 것은 없었다. 거의 드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검찰 구형보다 더 센 판결. 제가 2012년부터 14년도 때까지 성추행 사건은 천여 건을 조사한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요. 1심 형사처벌을 받은 추행죄를 중심으로 본 거였어요. 그런데 피고인의 20%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정과가 없었다 그래서 추행죄로 구형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시는 것은 약간 조금 사례랑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좀 있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피해 여성이 곧장 그 자리에서 피의자의 손을 잡으면서 저항을 했다는 상황 증거. 그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떠한 이해관계도 면식관계도 없고 초면이라는 그 관계. 그다음에 피해 남성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자리를 떠났다.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요소가 재판에 감안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CCTV에 물론 피의자의 손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냐.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어쨌든 피의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동시에 스쳤다. 매우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피해자가 진술을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유일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사와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재판의 선거는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에게만 더 가혹한 잣대를 우리 사회가 들이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거기까지 좀 얘기해보세요. 사실 남성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요. 피의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성이 피해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고요.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매우 남기기 어렵고 요새 들어서는 해외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도 증거라고 봐요. 물적으로 존재하는 증거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이 논란, 이 사건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홍대 누드모델 사건이 떠올라요. 그때는 반대로 여성계 속에서 피해자가 남성이니까 경찰이 아주 신속하게 수사해서 여성 피의자를 빨리 검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경찰은 그렇게 또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느냐. 그렇게 또 한참 목소리가 높았었잖아요. 반대로 이번에 또 남성 쪽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현상, 근본적으로 두 분 한번 토론해 보시죠. 글쎄요. 저는 우선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초범이기 때문에 선고가 내면 안 된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게 과연 적절한 판단이었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저는 실형을 받은 케이스만 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녀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유리천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런 성범죄를 주장하는 사건, 성추행 사건에서 지금 정황증거나 진술만으로 남성에게 이렇게 강력한 징역을 사는 형이 선고가 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문제의 국한에서만큼은 남성들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아까 청와대 국민청원 예도 드렸지만 정부 고위층 관계자 같은 경우에 방향성 같은 경우도 남성이 지금 가해자를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는 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피해자 중심주의, 엄벌주의로 너무 극도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집회에 나온 남성도 굉장히 소수지만요. 카페에 가입된 회원 수는 몇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청원이 굉장히 단기간에 33만 명이 넘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자분들만 그걸 한다고 해서 청와대 청원이 33만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미투 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무고 사건들이 굵직한 게 많았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한 대학 교수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제자로부터 무고를 받아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되고 무고를 한 제자가 받은 처분이 기껏 퇴학과 징역 4개월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했는데 징역 4개월인데 지금 이 성추행 논란 곰탕집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이 나왔어요. 이런 형평성이 과연 맞는 것인가. 성범죄 형량을 더 올릴 거면 그 방어권인 무고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더 강화하는 식으로 가야만 동등하게 반론을 하면서 법적으로 처우를 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나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 아까 잠깐 뒤에 말씀하셨던 성추행 관련해서 우리나라 양형제도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입니다. 그런데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을 둬요. 두 개가 무고죄가 더 약하게 벌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저는 단어가 조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래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자의 말을 100% 더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사건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오히려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잦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피해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요구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져와야 된다. 수사나 재판의 절차에서도 이 성인지적 감수성을 견지해야 한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 관점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평상시 태도, 당시에 주변 상황, 제3자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수사나 재판 시에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디어 오늘에서 9월 28일에 보도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피해자 A씨가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국선 변호사가 해당 결과를 동의하지 않아서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당검사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A씨가 사건 당일에 폭탄주를 15잔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의 실체에 대한 얘기는 두 분 계속 틈만 나면 하시는데 여기서 그래봤자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요. 조금 더 논의를 키워서 제가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만 한편에서는 피해당한 사람은 난데 오히려 나를 무슨 꽃뱀 취급하냐는 식으로 2차 피해로 나간다. 우리 사회가. 이런 주장도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른바 미투 열풍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죄 없는 남성들까지도 전부 다 악인으로 모는 그런 풍조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두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2차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은 당연히 피의자에게도 반론권과 방어권이 있습니다. 이 남편을 둔 부인 같은 경우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자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허위 사실이 적시된 게 아니라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고 또 피해자 인터뷰도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건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국민들을 어떤 선동당하는 객체로 보면 안 되고 사안을 보고 법원의 판단도 있지만 국민들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 2차 가해라고 한다면 무조건 피의자에게 반론권도 보장하지 말라는 말인가. 피해자 입장에서만 모두가 생각해야 된다는가 그런 건 좀 아니고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사가 시작되면 바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남자들이 토로하는 게 그겁니다.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도 2016년에 작가 지망생 두 명에게 성폭력 당했다고 고소받았는데 결국 다 무혐의 무죄 처분 났는데 1년 넘게 신문에 실명이 언급되고 이러면서 거의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진보 진영에서 주로 강력범죄나 살인범, 강소구 PC방 나왔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하거나 실명이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면서 성범죄 의혹을 받는 남성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중적인 태도도 남성들로 하여금 좀 불안감이나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보통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게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됐고 일단 선고가 받고 나서 유죄가 확실해지고 나서 신상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국민의 악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의 신상 공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언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증언 부정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편견으로 인해서 말하는 자의 진술이 신뢰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제3인종이나 노동자 계층이나 여성이나 이런 이들이 굉장히 약하고 지능이 낮거나 약간 무시되고, 열등한 사람으로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증언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를 둘러싸서 정신병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가짜뉴스들이 돌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재판부에서 이것을 공개,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 처리했다고, 이 사건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2심에서요. 아무래도 잘못된 가짜뉴스나 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토크 토론은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네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투가 상징하는 한 편의 진실, 또 거기에 맞불로 나온 힘투가 상징하는 또 한 편의 진실, 두 가지 진실이 함께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